야생들국카입니다. 들국카가 활짝 폈습니다. 야생국카입니다. 들국카. 들국카 굴락주입니다. 저 멀리도 많습니다. 이게 상국이에요. 상국. 강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상국은 여기 잎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지에 바로 이 가지에 이렇게 꽃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내리피는 것. 수북히. 이게 상국이에요. 상국. 상국. 그리고 제가 잎을 다 띠버렸는데 꽃꽂이 하면 원래 잎을 띠거든요.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 털 안에 손같이 하얀 솜털이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털 이게 잎이 진한 색깔이 안 나와요. 희득한 색깔이라고 좀 완전 초록초록 안 하죠. 그래서 여기 안에 솜털이 있어서 그래요. 그래서 잎이 그리고 가늘어요. 이렇게 자꾸 희청거리고 가늘어서. 이게 상국입니다. 상국. 산에 많은 상국. 들에. 그래서 뭐 가짜 국화라 그래서 개국화라 그러기도 하고. 그래서 이거는 상국.